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 언약 잡고 큰 그릇과 증인으로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년간 주신 제1, 2, 3의 RTC 응답 24 보좌화의 운동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증인으로 삼천 제자 237 성전에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과 위기는 기회로 언약으로 잡고 미래를 향한 큰 갱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강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이 천만 배 회복되고 1천만 제자와 20가지 전략이 펼쳐지고 전 세계의 RTC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도 선교에 전무하는 은혜가 임하고 전 세계를 보금화할 체질되고 보금의 뿌리와 누름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멕시코 선교 일정 중에 있는 김동호 단임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 정미숙 전우사님 최하은 안수 집사님, 송지연 집사님, 송하영 전우사님 먼저 이미 선교하시는 이인기 선교사님 모든 발걸음에 은혜 주시고 영력으로 복이 임하고 더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력의 축복으로 1년에 한 번씩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제자반 기도해 토요 서밋 학교 70인 제자 중직자 지교회 모임을 통해서 믿음과 응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평안 중에 송도님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언약자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까지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